화사판 거저불모 청무기 대결 파이팅! 파이팅! 갑자기 많이 잡들어도 이해해라 네? 왔다! 왔다! 와! 와! 코코코! 사이즈 점점 커집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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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요?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이 손을 왜 놔?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뭐야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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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 도시아보 기록입니다 저걸 무게로 이기려면 이제 상어를 잡아야 돼 우와!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게 뭐야? 확실히 감자 같으면 뇌물이 나오기는 하네요